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집채널 박미희입니다. 이번 영상은 살집 청약시간이고요. 주인공은 별래자이 더 베스트라는 곳이에요. 워낙 인기가 높은 곳이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좋다. 청약해라. 이것보다는 이런 분은 청약하고 저런 분은 생각해보셔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입지편이에요. 그래서 입지하고 단지 조경하고 마지막에 청약 자격까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청약은 무조건 로또인지 먼저 설명을 드릴텐데요. 청약은 지금부터는 잘 넣으셔야 됩니다. 분야가 상한지가 시작됐기 때문에. 포인트를 제가 세 가지로 잡았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로 실거주가 가능한지를 먼저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대출이 많이 막혔어요. 그리고 3억 원 이상 주택이 있으면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실거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만약에 지금은 이런 이런 걸로 내가 실거주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더라도 정부가 또 그 빈틈을 틀어막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거주를 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들 생활권인가 입니다. 생각보다는 몸테크가 어렵습니다. 삶의 만족도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생활권인가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예산인데요. 예산은 두 가지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대출이 얼마나 나오느냐. 두 번째는 발코니 확장까지 포함해서 이게 얼마냐. 세 가지 포인트를 잡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별레자이더스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분한테 추천을 드려요. 첫 번째 8호선 암사역에서 출퇴근이 가능하신 분. 별레자이더스타는 2023년 12월 입주고요. 8호선 별레역 개통이 2023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호선 암사역을 기준으로 출퇴근을 생각해 보시고요. 이런 분 중에 가점이 낮은 분. 여기가 추천 물량이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는 25% 전용 85제곱미터 초과는 70% 그렇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분도 청약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산이 맞는 분. 여러분 여기 분양가 얼마입니까? 6억 원대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 중위가 중위 가격이 9억이에요. 6억 대 분양이 나왔다는 거는 어떤 이런 신도시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분양가 상한제이기 때문에 분양가는 저렴한 편입니다. 제가 비추천해드리는 이런 분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은요. 첫 번째는 서울 자차이동이 잦으신 분 별레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외로 서울하고 물리적 거리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정체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자차이동이 잦으신 분은 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내 생활권이 아닌데 무리하게 청약을 넣으시려는 분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지금부터 청약 물량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있는데 굳이 무리해서 불안한 마음에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세 놓고 시세 차이만 노리시는 분들도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나중에 지금 정책 기조로 보면 많이 골치와 봐질 수 있습니다. 사업 개요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선 별레라는 곳을 설명을 드릴게요. 별레가 여기 있거든요. 중구 서울시청이 여기예요. 딱 봐도 거리가 좀 있죠. 여기가 서울의 끝이라는 중랑구입니다. 중랑구에서도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서울의 동쪽 끝인 강동구가 여기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주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자차로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공급 규모는 740세대고요. 추천물량이 있습니다. 입주 예정은 2023년 12월이고 공고는 10월 15일에 났어요. 공고일이 왜 중요하냐면 10월 15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고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기 문의처를 넣어놨는데 1544-5088 저는 이 회사로 전혀 관계가 없지만 호객론호나 네이버 카페 같은 데 가면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잘못된 답을 받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청약을 넣어야겠다 생각이 드시면 그런데 문의하시는 것보다는 상황을 이쪽 문의 번호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매 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예요. 지금이 2020년이니까 2023년에 지어지면 무조건 바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기타로는 아파트 외에도 오피스텔 192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상가죠. 분양이 또 있습니다. 그럼 제가 공급 대상하고 가격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84하고 99 두 개가 있어요. 30평대 40평대 이렇게 있는 거죠. 30평대는 지금 가격이 최고가 5억 5천 정도고요. 보통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발코니 확장을 안 하면 나중에 판매할 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공급 금액에 발코니 확장비를 더한 게 여러분의 실 구매 금액이 되는데 실 구매 금액은 5억 6천 선입니다. 84가 그렇고요. 99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을 하게 되면 6억 5천 6백만 원 정도가 여러분이 필요하신 자금이에요. 여기에는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뭐 그런 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최소인 거예요. 이게 깡통차인 거죠. 차로 치면 공급 세대 수는 총 740세대 중에서 일반 공급이 421세대 특별 공급이 319세대 특별 공급이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가격 제가 5억 6천부터 6억 6천 이 가격의 적정 가격이냐를 살펴보려면 주변 가격을 봐야겠죠. 주변 가격을 먼저 볼게요.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가 별내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번에 들어오는 왕관 보이시죠? 여기가 5.5억이라 돼있는데 여기가 이번에 분양하는 곳이에요. 근데 특이한 게 이 뒤로 아파트 단지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가 먼저 들어왔어요. 어? 여기하고 더 가까우니까 여기가 먼저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면 이 섬처럼 되어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상업용지에요. 상업용지라는 게 꽤 의미가 있습니다. 상업용지는 일단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는 안 좋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불편하고요. 근데 여기는 제가 보니까 이게 꽤 장점인 것 같은데 상업용지 내에 있는데도 초등학교가 여기 있고 여기 중학교가 있는데 그렇게 멀지 않아요. 이 정도면 가까운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보로 14분에서 16분 사이 걸린다. 물론 큰 길을 건너야 되지만 이 정도면 상업용지에 들어선 아파트 치고는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지에 적용 단지이기 때문에 가격도 메리트가 있죠. 이 일대 주변 아파트가 이미 10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신축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별래역이 있고 여기가 단지니까 가깝잖아요. 5분 거리 밖에 안 되는데 별래역은 그렇게 크게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배차 간격이 너무 길거든요. 1시간에 2대에서 4대 정도밖에 안 옵니다. 이 단지 입주가 2023년인데 2023년에 8호선 연장도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정대로 되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늦어지면 몇 달에서 몇 년 정도는 여러분이 출퇴근에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마트 등 상업시설이 인접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상업용지 시설에 들어있는데 상업시설이 멀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옆에 상업시설이 있다. 이것도 꽤 편리한 점입니다. 입지에서 여러분들이 이 단지가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기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GTX예요. GTX가 A노선, B노선, C노선이 있는데요. 여기 별래 같은 경우에는 B노선이에요. B노선 같은 경우에는 남북이 아니라 동에서 서로 가로지르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GTX라는 게 물론 많은 분이 기대하고 정보에서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눈으로 보지 않아서 이게 얼마만큼 임팩트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편리할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는 GTX가 들어오니까 대박이다 라기보다는 GTX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이쪽 지역에 대한 기대가 높다 정도로만 정리를 할게요. 8호선이 연장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별래 지구는 별래역에서 출퇴근을 계산하시는 게 아니라 8호선이 연장되는 별래에서 암사 잠실로 연결이 되거든요. 8호선이 여기서부터 접근성이 어떤가를 확인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암사동에서 주요 업무지구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강남입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암사에서 강남까지 29분 걸립니다. 암사까지 가는데 한 20분 걸리겠죠. 총 예상시간은 50분 정도입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지구 중에 신사도 있는데요. 신사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이나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총 6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광화문도 주요 업무지구 중에 하나죠. 광화문 같은 경우는 천호에서 한 번만 갈아타면 되고요. 천호에서부터 가는데 30분 걸리니까 여기는 약 50분 정도 예상하고요. 여의도까지는 석촌에서 한 번 갈아타면 되는데 그곳은 배차관계가 좀 길다 보니까 한 60분 정도는 잡으셔야 안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배치도도 한 번 살펴볼게요. 제가 단지를 한 번 표시해 드릴게요. 1, 2, 3, 4, 5, 6 그리고 여기는 오피스텔 동입니다. 제가 단지 위치를 굳이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주변이 다 녹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동간거리도 넓고 하나의 큰 공원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지 자체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높이가 높잖아요. 46층이거든요. 이 정도 높이면 동간도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래서 동간이 넓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차 없는 단지 이런 곳 기본이기는 한데 기본이 안 돼 있는 단지들도 종종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만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기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피스텔도 표시를 해드렸는데 오피스텔에 근린생활시설 상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단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멀리 나가실 필요 없이 아파트 내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실 거다 생각합니다. 다음 평면도인데요. 84하고 99 이렇게 두 개의 면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84A부터 먼저 살펴보면 4베이에요. 이런 신규 택지 개발 지구는 보통 4베입니다. 4베이라고 하면 거실과 침실 세 개가 이렇게 같은 면을 바라보고 있는 걸 4베이라고 하고요. 인상적이었던 게 베타룸이 있는데 창문이 있어요. 그래서 베타룸도 하나의 방으로 온전히 쓸 수 있다. 그리고 현관 옆에 팬트리가 있습니다. 이 팬트리가 현관에서도 이동이 가능하고 주방에서도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 포함해서 최고가가 5억 4천 6백만 원이에요. 여기에 옵션을 붙이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다음은 84B 타입입니다. 저는 이 B 타입이 가장 괜찮더라고요. 설명을 드리면 아까랑 똑같이 4베이에요. 하나 둘 셋 넷 4베인데 안방이 되게 넓어요. 안방이 거실만 합니다. 그리고 베타룸도 방이 꽤 커요. 거의 침실 3만 하거든요. 이러면은 방이라고 부를만 하죠. 그래서 침실 3개에 베타룸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침실 4개인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똑같이 팬트리가 있는 것도 강점입니다. 그리고 B 타입이 가격이 제일 비싸요. B 타입 가격이 5억 5천 6백만 원이거든요. 발코니 확장하면 5억 6천 4백만 원입니다. C 타입인데요. C 타입은 조금 애매해요. 여기는 인기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추첨이 아니라 일반으로 넣으실 분들은 경쟁률이 좀 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타입을 선택하시는 것도 저는 방법인데 문제는 나중에 잘 팔릴까 라고 했을 때는 좀 퀘스처마커가 있습니다. 우선 알파룸하고 베타룸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둘 다 애매해요. 이 정도 크기면은 알파룸, 베타룸 두 개가 다 창고로 쓰일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알파룸은 창고가 되고 베타룸 정도는 정말 좁은 작업실 정도로 쓰지 않을까 싶고요. 가격은 5억 5천 6백만 원이 발코니 확장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다음은 99A 타입이에요. 40평대죠. 40평대는 일단 방이 4개가 됩니다. 침실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베타룸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룸이 침실 이 정도 크기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활용만 하신다고 하면은 5개의 침실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베타룸은 안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잔여방으로 쓰기는 애매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게임 룸이라든지 서재라든지 그런 독립 공간으로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격은 6억 3천 6백만 원 그리고 발코니 확장을 포함했을 때 6억 4천 6백만 원 정도 되네요. 그 다음은 99B 타입이에요. 99B 타입은 A 타입이랑 거의 같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현관하고 가족 욕실 여기 구조만 조금 달라요. 나머지는 거의 같습니다. 보이시죠?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래서 역시 활용도가 높은 면적이고 구조 자체는 괜찮다.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을 포함했을 때 6억 5천 6백만 원입니다. 실내까지 둘러봤고요. 청약 자격 말씀드릴게요. 청약 자격 1순위 조건이에요. 엔드입니다. 여러분 청약 통장 가입 후 24개월 이상 및 지역별 예치금액이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지역별 예치금액은 제가 여기 정리해드렸어요. 남양주 및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8호 제곱미터 이하는 200만 원 102 제곱미터 이하는 300만 원인데 300만 원 있으면 그냥 다 어디든 청약을 하실 수 있게 되겠죠. 8495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수도권 거주자로 세대주인자 이걸 왜 넣어놨냐면 이 밑에 보시면 제가 거주자 우선 공급이라고 해서 넣어놨어요. 거주자 우선 공급 남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신 분 30%를 먼저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 20% 공급하고요. 그리고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기타 지역 이 수도권에서 50%를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지 않으시는 분 그리고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니신 분이면 됩니다. 다음은 청약 일정인데요. 10월 26일에 특별 공급이에요.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까지 이날 다 하시면 되고요. 일반 공급 1순위는 10월 27일 화요일이고요. 2순위는 28일 수요일인데요. 1순위에서 다 끝날 거예요. 그래서 28일까지는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3일에 있고요. 계약 체결은 11월 16일부터 시작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별내차의 더스타라는 곳이 굉장히 인기도 많고 분양가도 착각이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저는 모든 분에게 맞는 옷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8호선 암사역에서 주택은 편하신 분 그리고 갓점이 낮아서 추천물량을 찾으시는 분 예산이 6억 원대로 저렴하기 때문에 예산에 맞으시는 분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런 분은 안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추천해드리지 않는 분들을 정리해드리면 우선은 별내가 일단 멉니다. 그래서 서울 자차 이동이 잦으신 분은 한번 고려를 해보셔라. 두 번째로 생활권이 아닌데 불안해서 무조건 청약을 하시는 무작정 청약, 묻지마 청약 이거는 저는 아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서울에 있는 공급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이 조금 더 있으신 분들은 하남이나 이런 곳들 기대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 놓고 시세 차익만 노리시는 분 나중에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살집 청약 별내자이 더스타 입지편을 마치겠습니다. 별내자이 더스타라는 곳 장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는 곳인데요.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그리고 내 몸에 맞는 집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